오, 첫, 나 문자 했잖아. 첫 방송에. 듣다가 말한다. 첫 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했어요. 아, 보라로 봤었어요, 그때? 네. 맘이 나죠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우, 그래서 오늘. 오늘 웹드라마를 찍었잖아요. 블루벌스 때. 드라마. 제 qualidade는 아름다운 begun. 드라마writer. 잘 모르겠습니다. 을 도tım. ika. 레드벌스. I'm running out of air Calling out mayday Calling out mayday Calling out mayday